매치 5번, 9번 경기 전민석, 이영남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Olivia For Club 등장합니다, 서호 기관 들어와 기관적으로 잘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유입성 심지어! 심지어! 올렸다! 파이팅! 다독본을 누나들이요! 다독본 좋아! 딱딱 cuz 꽤 잡고 다시 손긋어 들여 머리 쑤지마 오케이 좋아 일버스 돌려도 된다 시간 많이 해요 오케이 돌려 new 마지막 아직 이렇게 화가 아니야 다시 받으라 다시 받으라 갑니다 돌려 아니야 없어 오케이 일어나 일어나 다시 잡았다고요 일어나 오케이 넘겨 오케이 한 마디만 들어 죽입니다 화이팅 난 불려 선수 김길이 선수 한 번 해볼게 김길이 선수 한 번 해볼게 김길이 선수 김길이 선수 오늘 끝나고 우리 짝수버 누구였는지 한 번 찾아뵐게 응 끝났어 이영남 선수 서브미션 이기신거에요? 네 이영남 선수 서브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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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면 poke